오늘 하루 진짜 낭만 있는 하루였어 하루 길다 해 4시 반? 5시? 5시 나 4시 반 이러는데 진짜 좀 극적이었어 응 그 장면 아 거기서? 처음에는 형이 그냥 오늘 못 잡는다고 적어놓으라고 전화하라고 형은 진짜 오늘 못 잡았을 때 되게 쓸쓸해 보였죠 그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냐면 지금 쪼들리니까 무조건 나가 무조건 막 이러고 나가면 아 무슨 누가 무조건 나와면 그랬잖아 아 그랬어 아 무조건 나 무조건 나 아까 형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넣기도 전에 다 먹은다고 다 먹은다고 때쯤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밑으로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으로 박병은 배우가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랬대 야 이쪽으로 나갔네 그래서 괜찮냐고 그래서 얘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냥 올 뻔했네 자신 있다고 하신다고 해서 자심이 있다고 하신다고 무조건 나 무조건 나가 이렇게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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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무슨 코가 맑겼어? 어? 비염이야 뭐야? 야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나가 이렇게 형 그 때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무조건 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웃지 않게 야 한 번 인데 하하하